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수리아 나마스카라 A를 먼저 수련한 후에 수리아 나마스카라 B를 바로 이어 수련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립니다. 발볼과 발뒤꿈치가 바닥에 잘 닿아 있는지 느껴보세요.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복부는 긴장한 상태로 꼬리뼈를 안쪽으로 말아넣습니다. 양팔은 옆구리 옆에 잠시 눈을 감고 수련에 앞서 깊은 호흡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 두 팔을 하늘로 높게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 상체를 깊숙이 숙여 배꼽과 허벅지가 가까워집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반틈 일으키며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발 왼발 뒤로 보내 팔 굽혀 차토랑가단 다사나 마시는 숨에 오르드바 무카스바나사나 내쉬는 숨에 아르무카스바나사나 다운동 깊게 호흡합니다.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마시는 숨 상체를 반틈 일으켜 척추를 길게 늘렸다 내쉬는 숨 상체를 다시 깊숙이 숙입니다. 마시는 숨 두 팔 하늘로 호흡이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마시는 숨 두 팔을 크게 원을 길어 양손 머리 위로 내쉬는 숨 상체를 깊숙이 숙여 배와 허벅지가 가까워집니다. 마시는 숨 척추를 곧게 폈다가 내쉬는 숨 왼발 오른발 매트 뒤로 플랭크 자세 팔 굽혀서 그대로 차투랑 가단 다사나 마시는 숨에 발등 내려놓고 업독 우르두바무카스바나사나 내쉬는 숨 꼬리뼈를 높게 천장으로 들어 올리며 아두무카스바나사나 다운독 가능하다면 발 뒤꿈치를 바닥을 향해 누르고 그게 힘들다면 무릎을 조금 접어도 좋습니다. 깊게 호흡합니다. 왼발 오른발 한발 한발 앞으로 마시는 숨 상체를 반뜸 일으켜 척추를 길게 늘렸다 내쉬는 숨에 깊게 다시 상체를 접습니다.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리며 합장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그대로 이어갑니다.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우르두바 아스타사나 내쉬는 숨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아르다우타나사나 한발 한발 뒤로 보내 차투랑가단다사나 마시는 숨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어깨는 귀에서 멀리 보내고 조금 더 꼬리뼈를 천장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배꼽을 척추척으로 끌어당기고 깊게 호흡합니다. 한발 한발 매트 앞으로 가져와 마시는 숨 척추를 길게 늘렸다 내쉬는 숨 상체 다시 깊숙이 숙입니다. 배와 허벅지가 가까워집니다. 마시는 숨 크게 원을 그리며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고 양손 머리 위로 높게 내쉬는 숨 상체 깊숙이 숙입니다. 마시는 숨 척추를 곱게 펴고 내쉬는 숨에 왼발 오른발 매트 뒤로 팔굽혀 차투랑가단다사나 발등 내려놓고 마시는 숨 업독 우르드바무카스바나사나 내쉬는 숨 다운독 아도무카스바나사나 다섯번 깊게 호흡합니다. 왼발 오른발 매트 앞으로 마시는 숨 상체 반틈 일으켜 척추 길게 늘렸다 내쉬는 숨 힙부터 상체를 깊숙이 접습니다. 마시는 숨 두 팔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눈을 감고 잠시 호흡합니다. 심장의 박동을 느껴봅니다. 가능한 분들은 이번에 점프 동작을 함께 연결시켜 볼게요. 마시는 숨에 두 팔 하늘로 높게 들어올립니다. 손바닥 맞대고 시선도 손끝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 상체 깊숙이 숙여 내려옵니다. 마시는 숨 척추를 길게 늘려 아르다우타 나아사나 내쉬는 숨 점프에서 차투랑가단다아사나 마시는 숨 우르드바무카스바 나아사나 내쉬는 숨 아도무카스바 나아사나 다섯번 깊게 호흡합니다. 마시는 숨 양손 사이를 바라보고 점프에서 두 발을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걸어와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숨 척추를 길게 늘렸다 내쉬는 숨 상체를 깊숙이 숙입니다. 마시는 숨 두 팔 하늘 향해 높이 들어올렸다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는 숨 두 팔 하늘 향해 쭉 뻗어올립니다. 내쉬는 숨 상체 깊숙이 숙여 배와 허벅지가 가깝게 마시는 숨 척추를 길게 늘렸다 내쉬는 숨에 그대로 걷거나 점프해서 차투랑가단다아사나 마시는 숨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무릎 접어도 괜찮고 어깨 귀에서 멀어지도록 꼬리뼈는 하늘 향해 더 높이 마시는 숨 시선 양손 사이 앞쪽을 바라보고 무릎을 접고 꼬리뼈를 높게 들어 올립니다. 발 뒤꿈치도 올립니다. 점프해서 두 발 매트 앞으로 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늘렸다 내쉬는 숨 상체 깊숙이 접어내려갑니다. 마시는 숨 두 팔로 원을 그리며 양손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는 숨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눈을 감고 크게 3번 호흡합니다. 나의 심장박동 나의 혈액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바로 이어서 수리야 나마스카라 B 양팔 다시 옆구리 옆으로 가져와 잠시 호흡합니다. 엉덩이를 깊숙이 낮추며 의자 자세로 앉습니다. 두 팔을 앞으로 뻗어 시선은 양손 사이 손을 바닥으로 가져오며 상체를 깊숙이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발 왼발 뒤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바로 이어서 오른발 매트 앞으로 왼발 45도 틀어서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전사 자세 1 양손을 바닥으로 오른발 뒤로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바로 이어서 왼발 매트 앞으로 오른발 틀어서 45도 양팔 머리 위로 전사 자세 1 내쉬는 숨에 왼발 뒤로 그대로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다섯 번 깊게 호흡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넓게 벌리고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꽉 잡아냅니다.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마시는 숨 척추 길게 늘렸다 내쉬는 숨에 배와 허벅지 가까워지도록 우타나사나 엉덩이를 깊숙이 내리며 마시는 숨에 두 팔 앞으로 뻗어 의자 자세 내쉬는 숨에 일어선 자세 양손 가슴 앞에서 합차 다시 엉덩이 깊숙이 내리며 앉습니다. 의자 자세 양팔 앞으로 내쉬는 숨에 산체 깊숙이 숙여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왼발 오른발 뒤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마시는 숨 바로 이어서 오른발 매트 앞으로 양팔 들어올려 전사 자세 1 양손 바닥으로 오른발 뒤로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바로 이어서 왼발 앞으로 마시는 숨에 두 팔 하늘을 향해 들어올려 전사 자세 1 내쉬는 숨에 양손 바닥 시작 왼발 뒤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다섯 번 깊게 호흡합니다 시선은 내 발 사이를 바라봐도 괜찮고 정강이를 바라봐도 좋고 더 가능하다면 허벅지 앞쪽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왼발 오른발 앞으로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들렸다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이 숙여 우타나 사나 마시는 숨에 엉덩이 깊숙이 내리며 의자 자세 내쉬는 숨에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깊은 호흡을 마시고 내쉽니다 눈을 뜨고 다시 시작합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손목을 돌릴게요 우리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마시고 엉덩이를 깊숙이 내리며 양팔 앞으로 뻗어 의자 자세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이 숙여 우타나 사나 마시는 숨 척추 길게 늘려 아르다우타나 사나 내쉬는 숨 한 발 한 발 뒤로 차투랑가 마시는 숨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바로 이어서 오른발 양손 사이로 두 팔 들어 올려 전사 자세 1 내쉬는 숨 두 손 바닥으로 오른발 뒤로 차투랑가 다운독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바로 이어서 왼발 매트 앞으로 두 팔 하늘로 들어 올리며 마시고 전사 자세 1 내쉬는 숨 두 손 바닥으로 왼발 뒤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다섯 번 깊게 호흡합니다 날개뼈가 조여지지 않도록 넓게 꼬리뼈 천장으로 팔 뒤꿈치는 바닥으로 왼발 오른발 매트 앞으로 가져와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렸다 내쉬는 숨에 상체 깊숙이 접습니다 마시는 숨 엉덩이 깊숙이 낮추며 의자 자세 양팔을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내며 시선 양손 사이 내쉬는 숨에 일어선 자세로 다시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서 합장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저와 함께 수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해서 매주 업데이트 되는 새로운 요가 영상을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sen